아 워이모 그거 들고 3깡 오세요 워이모 3깡 한번 그거 확살무제하니까 흔들어 지껴보자 헤모 다운 어우 진짜 애들 없어 야 여기 왜 이렇게 안와서라 야 한번 빡세게 막아보자 아 잠깐만 나 자리를 좀 바꿔둘 것 같아 그냥 딴 데 갈까? 야 여기다가 그냥 죽을 것 같은데 야 그냥 죽을 것 같아 야 찡겼어 야 점프 한번만 떼어주라 점프 한번만 와 비리드 탈출할까? 정보한 brp 정보한 brp 정보한 brp 정보한 brp 야 백불인데 여기? 야 백불인데 여기? 어łe 으아 으아 오오옹 와야야 개 야 개싸겨 여기 야 존나 재밌다 어 개싸겨 개싸개 오오 어휴 아닌가 차라리 여기 올라갈까요? 아닌데? 아 워이몬 진짜 제대로 한 번 막아 야 개재미있다 요거 야 자리 자리 내놔 그렇지 야 노야 좀만 더 왼쪽으로 그렇지 야 우리 의리야 형들 와줘 의리 이게 오랜만에 워이몬 듣는 사람도 많네 개새끼들아 야이 개새끼들아 야이 개새끼들아 야 우리 위에 베노명님 의리 감사합니다 도원결이 도원결이 야 왜 안대 야어 야 몇 킬이야 이거 야 베놈 두원결이 X돼 이거 아니 베놈이 아닌데 그냥 야 야 야 야 야 몇 킬이야 진짜 이씨 야 하하 야 이마시지 디비전 야 진짜 개웃기네 야 가자 굴라 이 새끼들아 야 이 새끼들 야 삼촌새끼 야 진짜 퀵이 웃기냐 진짜 오우씨 오우씨 아 진짜 이마시지 야 위에 배논가드가 진짜 캐리했어 아 진짜 사랑스럽네 뽀뽀해주고 싶은데 몇킬있냐구요? 인간한 20킬한거 같애 봇도 많이 잡았는데 님들아 저거 37킬에 봇도 들어가야 봇도 들어가 너무 너무 그거 하지마 너무 너무 좋아할필이 없어 저게 봇 킬도 들어가니까 너무 그거 할필이 없고 오우 으아 야 뭐야 너무 높아서 촉수가 안맞아 너무 야 너무 높아서 촉수가 안맞아 야 님들아 워이머 야 잠깐 몇종냐 이거 180종 야 자 자 우리 우리 다시한번 와인 와인 저장고 워이머 한번 갑시다 어 와인 저장고 좋아 좋아 어? 어? 아 나 자리 없어? 야 내 자리 없다 쨔자 자리 없어 일확혀 그냥 야 뭐해 야 안죽어 야 안죽어 아 아 아 뭐야 진짜 없네 비금 안틀었어 뭔 비금이야 이거 이거 왜 지금 노래 안 틀고 있어 기다려 기다려 아프리카 나빵했어요 야 우리 와줘 형님들 자리좀 내줘 자리좀 형님들 자리가 없어 왜 이렇게 자리세가 비싸 와인저장고 나 요번에도 40킬 가자 40킬 요번엔 왜 요번엔 40킬 형들 자리좀 내줘 자리좀 으악 야 이 맛이지 좋아좋아 자리좋아 나 브리스좀 채울께요 아 좋습니다 요번판 40킬까 근데 여기보다 저기가 더 좋은것같애 자리가 나이스 나이스 야 존벅때문에 자꾸 키워나 야 이거 야야 야 베놈 받으라 여기 자리 안좋네 보니까 이 자리 안좋아 배놈 터지고 전복 날아오면 위로 올라가지네 차라리 저 구석이 낫겠다 아 쪼끔 쪼끔 아쉬운데 단판에 더 한번 더 50킬 가보자 요번에 어 자리좋아 자리 요번에 저기 구석 가자 저기 자리가 비싼데 먼저 가자 야 내 자리 내 자리 한번마 한번마 아 제발 감사합니다 형님들 형님들 우리 도원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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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od าง산 20 빤 빤 빤 빤 으아! 으아! 으아 안나가! 으아! 안나가! 안나가! 으아! 으아! 나가라! 야씨! 야 이거! 야 이거 뭐야! 야 이거! 흐흐흐흐흐 야 또 자리 자리 좋아 자리 좋아! 좋아 좋아 사랑해! 같이가자 같이가자! 야 여기! 으흐흐흐흐 어 정원님 만원원 감사합니다! 정원님! 아 만원 감사합니다 정원님! 만원원! 자 후렴 박포도 받았겠다 요번에는 뭐다? 요번에 40킬 찍읍시다 전판에 40킬 못찍었어요 40킬 갑니다 아 만원원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정원님 만원 자 야 야 배노가 너무 빡세 야 아쉽다 아 아